자 그래서 지연이는 지난번 거하고 오늘 할 거하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. 먼저 B의 10입니다. B의 10 다시 한 번 더 시험 쳐야 될 것 같던데요. 해놓은 거 보니까. 자 시작하겠습니다. 머리 안 난데. 19개 다 읽을 수는 있어야 된다고 했죠. 그래서 소리. 모른다. 죄송해서. 근데 집에서 모르는 게야. 뭐라고요? 집에서 모르는 게야. 오케이. 하나도 못 합니까?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. 바로 어제 했던 건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까? 맞든 틀리든 읽어보라고요. 5학년인데 8X 안 낼 거예요. 소리. 또 모른다. 맞든 틀리든 읽어보라고요. 클레이. 뭐라고요? 클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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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했고. 세 개 주는 거. 흠. 블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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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 revival. 메인드 instance. 뭐라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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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디 박수 클래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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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eas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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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lat flat pledge pledge blade blade glan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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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lass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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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出來 la clapper clapper 클래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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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리즈 플리즈 뭐라고요? 플리즈 플리즈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어떤 틀리든 읽어봅니다 글로 블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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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뭐 중에 뭐 내고 있어요 중에서 내 이름을 불러도 내 이름이 아니고 대표 소리 블레스 블레스 플레스 플레이 몬 플레이스 몬 플레이셜 specimen 플레이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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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던 투리는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배운 걸로 딱 봐도 A가 뭐 중에 뭐 돼요? 이거 똑바로 안 부릅니까? 어떤 소리 낼까요? 현아 씨 M U A 몇 가지 소리 여기다가 M이 내는 소리 붙이면 다 합쳐서 뭐가 돼? Bla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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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예요? 이거 하우스 아니에요? 하우스 집 이게 하우스면 얘는 뭐가 될까요? 이게 하우스 되는데 얘가 지금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O O? 그럼 후스야 이게? 이게 하우스라며 이게 하우스면 이 안에 들어있는 O, U가 무슨 소리 내고 있습니까? 하우스 하우스 되게 하우스 됐네요 그럼 지금 이건 뭐가 되겠어? 다우스 뭐라구요? 블라우스 블라우스 뭐라구요? 블라우스 블라우스 클레이 클레이 블럭 블럭 얘가 뭐 되고 있어요? 업 아! CK는 뭐가 된다 했어요? 크 그래서 합쳐서 블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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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보세요 블라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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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랭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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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예를 배운 적이 있어 이거 이거 뭐였더라 하이 하이 누가? 나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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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하이고 얘가 나이트면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해주고 있어요? 이이트 응? 이이트 소리를 해줘? 얘가 소리가 뭐라고? 하이 하이트는 무슨 하이트야? 내가 언제 하이트라고 했어? 하이라고 했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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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트 나이트 그럼 얘가 무슨 소리 해주고 있어? 이 이? 그러면 H가 Q 되고 IGH가 E 되면 이거는 히야? 하이라며 하이 어? 얘는 나이트라며 응 그럼 IGH가 무슨 소리 해줘요? 아이 소맨이 죽고야지 무슨 소리일까? LI 슬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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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LI 붙였어 그럼 다 같이 이룹anych 뭐까? 슬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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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슬라ی트 슬라이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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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발표했죠? 플래닛 플래닛 여기까지 일단 뭔 소릴까 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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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뭔 소리를 해줘 아니 아니 SH 둘이서 뭔 소리를 해줘 시 그래서 다 합쳐줘 슬러기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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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슬러기시 슬러기시 자 그럼 이거부터 읽어보자 슬러기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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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lling 슬러기시 슬러기구ại 기억하네 그래 누나 자 여기는 얘가 보여야지 뭐였더라 이거 E E 좋았어 잘 기억하네 잘하네 뭐 뭐 됐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플레 플레 Pleas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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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가 내는 두 가지 소리 Z Pleas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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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얘는 얘가 소리가 안나 왜냐면 이 소리를 내려면 너무 힘들어지겠군 네 몇 가지 물을까 플레 플레 그래서 다 없어서 플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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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드지 하려니까 힘들어서 플레지 플레지 플레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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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조심해낼건 얘는 건너 건너집 가봤자 여기까지 못갔어 그래서 얘는 대표 소리네 에 글레 글랜 글랜스 글랜스 글랜즈가 아니고 스크 중에 쓰 됐어 글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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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또 보이네 이 뭐 이 에 얘는 뭐 중에 글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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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할거 오케이 오케이 소리 맞든 틀리는 얘는 뭐 중에 뭐 될까? 에이 에어 중에서 아무래도 뭐 될 것 같아요 에이 그래 그럼 여기까지 소리 드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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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어디서 많이 하던 말일걸? 드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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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 드레스 쓰기 지 아 이 에스 에스 오케이 소리 드레스 드레스 오케이 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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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트 아 이 이는 둘이 항상 모른다 이 합쳐서 트리 트리 뜻은 나무 나무 트리 트리 트 아 이 이 지난 시간에는 뭐 했냐면 어떤 글자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엘이 있는 거 배웠어 알겠습니까? 근데 이번에는 엘 말고 뭐가 있는 거 배우고 있어? 알 알이 있는 걸 배우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? 엘 소리는 혀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메롱 아저씨 엘 알은 전혀 혀의 방향이 반대로 간다 했어 목구멍 쪽으로 혀 끝이 움직이면서 엘 소리된다 했어 우리 한글에서는 똑같이 리을처럼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입니다 네 우리가 브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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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가만 보니까 O, W가 뭐 되고 있어 O O 되고 있어? 그럼 브룬인가? 응 내가 O 되는 브룬입니까? 브룬 응 O, W가 뭐 되는 거 같아요 O 그러면 이건 뭐겠어? 이거 올빼미인데 올빼미 아울 아울 올빼미란 뜻을 가진 단어 아울 그래서 O, W가 뭐 된다? 아얼 그래서 여까지 소리가 응 브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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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까지 합치니까 브라운 브라운 근데 아까 전에 아우 되는 거 하나 더 만났는데 이게 뭐지? 하우 이거 뭐였죠? H O U F 좋습니까? 네 그래서 O U 아우 되고 O W로 아우 된다는 거 눈치 챘어요? 아니요 눈치를 못 챘습니까? 뜻은? 브라운 뜻은? 갈색 갈색이죠 브라운 그래서 갈색 브라운 브라운 쓰기 B R O W N 오케이 소리 브라운 오케이 브라운 오케이 계속해서 그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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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A가 못 했다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그레스 자 이 소리 내는 거 같아 지금 그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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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? 그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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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지? 유리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 만나봤는데 읽어볼까요? 글레스 그래서 이건 뭐예요? 안경 안경은 뭐로 만들어요? 유리 글레스로 만들죠 그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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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디 그레스 그레스 유리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? 그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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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C R A S S 그레스 그레스 오케이 또 유리 같은데? 그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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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, A 드룸 아니고 드럼 드럼 이렇게 해서 프렛 프렛 얘 좀 글자 아프지? 뭐 어떤 글자 하나가 소리가 안 나고 있는 거 같아 I 그렇죠 그래서 F는 F R은 R U는 U 그래서 역할 소리 Fru 근데 얘가 소리가 안 나 이상하게 그래서 다 합쳐서 프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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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프루트 오케이 끝은 과일 오케이 그렇죠 과일 프루트 프루트 쓰기 F R U I T 소리 프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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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소리 안 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네 브락 브락 오케이 얘가 뭐 되고 있어요 어 어 너는 O라고 해도 상관없어 프루트 럭 프루트 럭 뜻은 개구리 오케이 그렇죠 개구리 개구리 럭 쓰기 F R O C 소리 프루트 프루트 오케이 소리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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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그 어 이 늦 합쳐서 그린 그린 뜻은 초록색 그린그라스 초록색 잔디 그린그라스 오케이 초록색 그린 그린 쓰기 E R E E 오케이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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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래드 오케이 그래서 V R R 에 에 이 에는 이 에 중에 에 됐죠 브래드 뜻은 빵 빵 브래드 브래드 B R E A D 트럭 트럭 하나씩 T R R R 트럭 트럭 뜻은 트럭이죠 뭐 여기가 소리 트럭 쓰기 T R U C K K K 시험 쳐도 냈나? 제요? 아니 아니 시험 쳐도 냈나? 네 어 네 아 여기 가야 됐구나 오케이 네 수고했구요 쓰기 시험 잘 치세요 김치 오 교구 B 때